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. 김 신임 총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.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.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. 3분의 1분동안 뺀습니다. 3분의 5분의 3분의 3분의 3분을